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문제를 이만큼 다뤘으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지가 1주년이 됐네요.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분들은 미국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서방이 러시아에게 침략하지 않을 수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런 다양한 요즘에는 또 유튜브에서 하도 다양한 그런 견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다루는 것 좋지 않겠느냐. 제 자신이 국제정치학에 이런 조회가 깊은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의 속속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통합된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계 역사를 자유의 확장의 역사 개인의 기본권의 확장의 역사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중국 공상당의 시진핑 같은 사람이 역사의 큰 흐름을 역행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내용은 단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권을 한번 재조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제 독일이 아마 어렵게 독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군사장비 가운데 하나인 이 레오파르트2 전차 독일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제공을 하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이제 교황은 잔해 위에 세워진 평안은 결코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중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효과 있는 것 같지가 않고 그다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1주년을 맞아 가지고 에펠탑에 우크라이나 쿠키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러시아는 자폭용 무인기 100대를 중국과 협상을 해서 4월 중에 구매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 몇 가지 얘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결국은 이제 과거의 20세기 전체주의의 대표주자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한 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방 국가들이 한 편이 되어 가지고 신냉정과 비슷한 그런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돼 있다. 물론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발발했는가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도 굉장히 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에 초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축이란 것은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는 자유를 확장해 가는 역사하고 개인의 기본권 을 확장해 가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 요인을 하는 사람들은 정의롭다고 보지만 그것을 역행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서방 국가들이 그래도 여러분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기로 변신한 에펠탑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는 당신 과 함께 있습니다. 프랑스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연대를 위하여 성리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그런데 이런 종류의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미국에 대리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고 프랑스 대통령실은 트위터에 엘리제 궁 앞에 프랑스 국기와 유럽기를 양옆에 세워두고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놓여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의 투쟁을 자유수호의 과정으로 서방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반대쪽 하는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서방이 전쟁을 일으키게 그렇게 유도한 전쟁이고 젤렌스키는 기본적으로 꼭두각시 같은 사람이고 미국의 대리전을 펼치고 있고 그런 종류의 주장에 동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은 또 자폭용 무인기 100대를 4월 중에 구매를 한다. 러시아를 지지하겠다는 거죠. 지지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그런 소위 좌파 계열의 지식인 가운데 굉장히 명성이 있는 노암촘스키 같은 사람은 서방이 문제가 있다. 서방이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핵전쟁을 피하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양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독자가 많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유명한 유튜브들 가운데서는 미국이 유도한 그런 전쟁이고 EU가 도발한 전쟁이기 때문에 푸틴에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견해는 양국 사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속속 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양식을 갖고 있는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독립국가를 침략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국 사이에 국경을 두고 돈바스 지역이라고 그렇게 하죠. 우크라이나의 동북 러시아의 서부는 접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러시아의 주민들하고 우크라이나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 가지고 양국이 개입하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가 잘잘못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영어로 never dres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국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타국을 그냥 침략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가장 상위가치라는 거죠. 그 밑에 양국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음모론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하위가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예를 들면 중국이 미국이란 나라가 왜 사드를 배치하냐. 그 사드를 철수해 안 해? 그럼 우리가 침략하겠다.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유를 확장해가고 개인의 기본권을 계속해서 신장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역행하려고 하는 어떤 종류의 정치 지도자나 정치 집단이라는 것은 반문명적이고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이 더 많은 기본권을 향유하고 더 많은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음해하거나 역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반문명적인 겁니다. 나는 푸틴을 그렇게 보고 시진핑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유 홍콩을 억압하는 시진핑을 보면서 문명사의 큰 얼음을 역행하는 인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보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뭐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제가 볼 때도 그 접경을 사이에 두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도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접경을 두고 그러니까 양국 사이에 피해의식도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그런 아주 불협함도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침략은 안 된다는 겁니다. 침략은 어떤 경우도 침략은 용인될 수밖에 없는 용인돼서 안 되는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유튜브들이 그걸 옹호하는 민스크 조약이 어떻고 무가 조약이 어떻고 옹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정립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나 현상을 우리가 판단할 때 상위 가치가 있고 하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상위 가치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다음 2순위 3순위가 있는 거죠. 가장 상위 가치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서라도 독립국가인 타국을 침략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소위 안경을 가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민스크 조약을 서방이 먼저 깨서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걸 소련이 할 수 없어서 공격을 했다. 그건 다 하위 가치라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